마약중독과 비슷한 정부의 대북인식 방식.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정찰위성에 관한 질문에 말리격 1호가 궤도를 돌고 있다는 신호는 정상적으로 수신되고 있다. 그러나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 일 없이 돌고 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말리격 1호는 정찰도 하지 않고 지상과 통신중계도 하지 않는데 그냥 돌고는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소속 인공위성 전문가 마르코 랑브룩 박사는 2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말리격 1호 궤도가 바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월 19일에서 24일 말리격 1호가 5차례에 걸쳐 근지점 고도를 올렸고 원지점 고도를 낮춰 전체의 궤도가 사원형에서 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랑브룩 박사는 미군 주도의 다국적연합우주작전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한 후 북한이 위성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지상과 통신중계를 하지 않는다는 신훈식 장관의 주장과 달리 지상에서 정찰위성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우주기술 역량과 전자기전 능력은 미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와이팅 미 우주사령부 사령관은 2월 29일 상원군사위 청문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우리 우주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전 역량을 보여줬다라며 우리는 북한의 우주체계도 매우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문회 서면 노고를 통해 북한은 우주 영역에 파괴적인 잠재력을 지닌 사이버 및 전자전 모기를 배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을 무작정 깎아내리면 신훈식 장관의 기분이야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분을 내다가는 자칫 북한의 군사력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가 안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경제에 관해 최악의 퇴부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 그리고 올해 북한을 다녀온 러시아 관광단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북한 경제는 최악의 퇴부와 궁핍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었던 박형중 박사는 2월 29일 한국개발연구원 북한 경제 리뷰 2월호에 실린 지정학적 북한 분석과 북한 경제 연구에서 한국에서의 북한 연구는 북한 부활의 원인과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며 북한을 향한 시각을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 국력의 압도적 대북 우위는 부지불실가 내 한국의 대북사고에 승리주의와 전략적 오만을 불어넣었고 그에 따른 오판을 야기했다. 이러한 승리주의에 따른 오만과 오판은 대표적으로 북한 붕괴 박두론 그리고 개혁개방 시장화 필연론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북한 경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대결적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 자아도취적 승리주의에 빠져 북한은 곧 망한다, 북한은 개혁개방된다는 망상을 하게 되어 북한 경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승리주의에 도취하여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경제뿐 아니라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을 깎아내리며 별것 없다, 전쟁 나도 이긴다, 북한은 전면전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해도 대기권 재돌입은 입증 안 됐다 라고 모시하고 미국도 대응수단이 없다고 우려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두고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북한의 군사력은 실제와 다릅니다. 북한이 연일 신무기를 공개하지만 한미군 당국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을 뿐입니다. 북한을 깎아내리면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겠지요. 이건 히로뽕 같은 마약을 맞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히로뽕을 맞으면 기분이 좋고 세상이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효과는 순간일 뿐이며 깨어나면 현실을 깨닫고 우울감에 빠져 좌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히로뽕을 찾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히로뽕을 계속 맞으면 몸이 망가지며 중독되어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북한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깎아내리기에만 매달리면 한미가 마약중독자 꼴이 날 수 있습니다. 모든 대북정책의 실패는 멀쩡한 미사일을 종이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식의 현실 도피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처럼 깎아내리기만 하다가 한미 대북정책이 계속 실패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대북정책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북한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지한 상태를 방치하면 무모한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장관의 무지하고 무모한 판단과 행동이 우리 국민을 핵전쟁 참화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